어떻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물권법을 한번 봐볼래요? 오늘부터는 물권법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볼 것 같은데 가장 오늘 할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이 등기,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난해합니다. 거의 대부분 등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래 점유권하고 소유권, 지상, 지역 그러면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권변동은 등기 부분이 들어가서 종합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작년에는 문제가 전혀 배정이 되질 않았어요. 권리 변동 자체가. 그래서 등기가 빠졌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을 쓰고 가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51번이죠. 원래 물권법이. 51번에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이 물청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물청이 1번으로. 그 물청부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물청은 거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번 모의고사에도 물청이 들어가 있었죠. 아마 4회, 5회, 6회, 7회 계속 나오면서 아마 물권적 청구권은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들어온 부분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원래 얘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원래 얘가. 원래는 얘는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이죠. 왜 채권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걸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채권인데 물권을 바탕으로 청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한 의미의 채권은 아니고 채권은 채권이에요. 그런데 물권에 준하는 채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 채권은 보통 소멸시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이면 소멸시에 걸리니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물권은 지지전 같은 경우는 소멸시에 걸리지만 그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리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니 안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본질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청구하는 건 보통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방해 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반환과 방해는 침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침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방 청구권은 예방이니까 침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침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해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침해가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침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침해 자체가 반드시 고의성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침해자에게. 그랬더니 고의가 됐든 또는 과실이 됐든 또는 제가 예를 든 게 바람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옆집으로 내 빨래가 넘어갔다면 내 옷까지가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침해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섬장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건 틀린 거죠. 바람에 의해서도 당연히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750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원히 못 볼 거예요. 민법 조항이지만. 그게 여러분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750조입니다. 조문상으로는. 합격하면 민법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볼 기회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게 반드시 전제조건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과실이. 그럼 여기 침해에 고의과실이 있다 그러면 얘는 손배청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옆집으로 내 빨래가 넘어갔다면 얘는 쉽게 말하면 손배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물청은 바람에 의해서 내 빨래가 넘어가도 소유권의 기회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서 내 빨래를 훔쳐갔다면 물청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면 물청은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청하고 손해배상이 항상 함께 병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도 멘트를 넣어주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수험생을 알로 보는데 그걸 또 틀린단 말이에요. 수험생은 결국은 뭐냐면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걸 틀리고 나온다면 그런 분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가 붙어서 그분들이 나가면 다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력이 없으면 붙으면 안 됩니다. 운빨로 붙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붙어야지. 그래야 사기꾼이 안 된다고 중개사도. 좋은 직업인데 중개사가. 왜 그러냐면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서민들, 고학생들, 돈 없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좋은 방 싸게 해서 알려선 해주고 중개수술을 받는 게 정상인 건데 등차 먹으려고 하면 그 중개사겠습니까? 중개사 물이 흩어져 버린다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섬장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위과실을 꼭 요하는 건 아니다. 맞는 거죠. X 그러면 떨어져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배상을 항상 함께 청구한다. 그럼 안 돼요? 안 된다고. 손해배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럼 여기 보면 행사자가 나오잖아요. 누구라는 거죠? 현재 물권자인데 여기에 강조가 되어야 될 건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어디가? 현재가 중요해요? 물권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자도 중요하지. 현재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고 물권자여야 돼요? 그럼 채권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임차인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채권자인데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현재 물권자인데. 이 현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32회 때 과거에, 일단 문제 나올 거예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 있잖아요. 과거. 과거에 종결된 사건은 현재 침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종결된 사건은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32회까지 나오면서 아마 그게 첫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들어가면 틀려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물권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이 물권과 플러스 뭐예요? 물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물청.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권자여야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점장에 가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까요? 물권이 뭐예요? 여기 물권이 뭐죠? 물권이?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나오지만 그다음에 저당권 나오잖아요. 그게 물권이에요. 여덟 가지 물권이고 그를 바탕으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방을 청구하는 걸 물청이라고 한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제 건데, 이게 소유권이 내 건데 점유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훔쳐갔으면 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걸 돌려주세요. 반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고 반환해달라는 건 물청이거든요. 그럼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물청이 되는 거지. 물권은 내가 갖고 소유권은 내가 갖고 물청은 네가 행사해.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물권과 물청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는요. 현재가 중요해요? 침해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현재, 침해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거.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이걸 본권이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에 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본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정당하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숙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소유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의심 품고 있어요. 갑이 혼자밖에 없는데. 을이 있습니다. 둘이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해서 지금 이렇게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잔금은 칠했는데. 그런데 점유는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어요. 둘 다 소유자 해도 맞습니다.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죠? 갑. 사실상 처분권.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자니까 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분리할 수 있으면 좋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등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등기 전매를 한 겁니다. 병에게. 이걸 등기 없이 미등기를 전매했다. 그래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미등기 전매가 된 거죠. 그럼 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갑이 애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야. 너 나가. 나가 그럽니다. 소유권,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나가라고 물청, 방해체거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외워버리면 좋아요. 왜 안 되는지 따지지 말고.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애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나한테 나가라고 하거든. 그럼 이 친구가 애한테 가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식빵이라고 했죠? 이렇게. 식빵 그러면서 뭐예요? 야, 잔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줘 그러겠죠? 그럼 등기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당한 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든 물청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얘고 우리 시험에도 얘만 나와요. 이 표현 방법을.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믿음기 전매를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행사의 상대방일 때 간접점유자, 점유자 보인가요? 점유자는 당연히 물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점유보조자는 돼, 안 돼요? 안 돼. 점유보조자는 점원을 생각하면 돼요. 점원. 점원. 이거 누구예요? 지시받는 사람. 지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게 점유보조자구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에 갔더니 내가 많이 보던 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점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 내 거거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원이 뭐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받은 저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물청의 상대방은 점유보조자인 사원, 직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걸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맞다는 거죠. 그 사람, 직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점유보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보조자에게는 물청을 행세할 수도 없고 물청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돼야 안 돼요? 되죠. 간접점유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보면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가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간접점유자가. 임차인이 간접점유자예요? 전차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소소 쓰고 있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얘가 누구예요? 임대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새들어산 사람 있죠? 의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간접점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접점유자 임대인하고 간접점유자 임차인 아니죠. 둘이 바뀌었네. 둘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뭐예요? 둘이 연결해 주는 고리. 여기 간접점유자하고 직접점유자. 연결고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연결고리를. 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을 점유 매개관계라고 그래요. 점유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유 매개체. 점유 매개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아직 을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점유 간접점유는 계속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물어보는 거야.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그럼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는 계속 연결이 되냐고요? 아니면 단절되느냐고요?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을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아니했다면 아직은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가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병이라는 사람, 전차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전차인은 직접 들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젠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 임차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임대인은요. 얘도 간접점유자예요. 그럼 간접점유자 1, 얘는 뭐예요? 간접점유자 2, 전차인은요. 직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간접점유라는 것은 중첩적으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중첩적으로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셈장에 가면 시문에가 나오거든. 3번에 간접점유는 중첩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데 중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간접점유자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종전소유자 보인가요? 그럼 종전소유라는 건 지금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물권이 없기 때문에 물청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러면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OX문제 한번 봐볼게요. 미등기 건물에 뭐라고 했어요?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어디예요? 미등기가 포인트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매수자랍니다. 매수자. 지금 매수자가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법적인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이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직접은 안 되고 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을 뭐 한다는 거죠? 대위해서 행사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행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갑 소유 건물의 을명예, 을명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건물에 누가 들어온 거야? 을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 저당권이 뭐가 된 거예요? 불법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저당권 등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말소해 주세요. 방해 제거인데 그 후에 이 저당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군 거예요? 현재 침해자가? 병에게 넘어간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갑은 누구한테 말소 청구하는 거야? 병에게 말소 청구를 해야 되지. 의뢰에게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저당권 등기가 병으로 넘어간 거니까 현재 침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 셈을 낼 때 그 셈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느냐가 셈 포인트예요. 물청을 물어보는 건 누가 누구에게 이걸 찾는 게 셈이거든요. 우리 물청에서는 셈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뭘 청구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3번을 한 번 더 봐볼까요? 밑에. 을이 나와 있어요. 소유자 누구예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 인도 체크해야 됩니다. 인도했다는 건 점유권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지금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매수자가 돼요. 프린트 없으면 하나 달라고 하면 되는데 데스크에 있는데 놓여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가져와도 돼요. 쪽팔림을 무릅쓰고. 갑이라는 사람의 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의리라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열심히 보다가 책상에 두고 놔 두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갑이 그렇게 꿈 보다 해몽인데. 이렇게 매수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넘어온 거잖아요. 등기가 넘어왔어요? 안 왔어요?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어. 그런데 뭐는 했다는 거야? 인도했다 뭐 했다는 거야? 점유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도를 받았으나 뭐는 했다? 등기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게 뭐 했다는 거야? 전매했다.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넘겼어요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내가 등기부상 소유자야.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요?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3번 케이스가 아주 아까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때 가장 전형적인 사례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기 격려해 준 자 보인가요? 그럼 격려해 준 자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소유권을 뭐한 사람? 상실한 사람. 상실한 자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이 친구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지금 OX 문제에서 두 개를 고쳐야 되거든요. 이따 고쳐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고 난 데스크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맨날 틀린 것만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은. 자, 그다음에 여기 이해 되죠? 아직 안 고쳤어요. 이따 봐요. 보라고요. 그냥 이따 이야기하면 그때 알아듣으세요.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건의 양도시 보인가요? 양도를 했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총구권 소유권하고 이거 물건이죠. 이걸 분리해가지고 전 소유자에게 유보라는 게 남겨둔다는 말이거든요. 소유권은 내가 갖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당신이 행사해. 그럼 물건과 물청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실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물건과 물청은 뭐 한다? 운명을 뭐라고요? 같이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두 개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 프린트 없으면 데스크 달라고 하세요.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왜 앉아 있어요?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그렇죠? 달라고 하면 돼요, 저번 주. 저번 주 우리 안 봤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끝나고 합격해서 나가면 다 헤어져요. 길거리 보다 오다 가다 보이잖아요. 눈 가리고 가요. 길거리 보다 나 보이면 안 차지 말고요, 알겠죠? 제가 폐단이니까 그래요. 가끔가다가 지하철 타면 자리를 비켜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분은 잘 몰라요. 나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데 자리를 비켜줘요.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대차 목적물을 침해자에 대해서 임대차 보인가요?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런데 임차인도 뭐는 있는 거죠? 임차권에 기한 건 없는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집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임차인도 점유권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점유권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책상과 앉아 있는 의자는 전세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죠. 임차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있는 거야, 지금? 점유권은 있죠.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점유권에 의해서 비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사람은 임차권인데 얘는 물권이에요, 물권이 아니야. 아니니까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임차권도 쓰지 마세요. 621조에 따라 등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권도. 임차권등기라는 걸 하거든요. 등기가 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하라 그래요. 이 화라는 의미는 꼭 굳이 의미할 필요는 없는데 뭐뭇처럼 이러는 거거든요. 직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처럼 다루겠다는 거야. 원래 채권인데 물권처럼 다룰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됐다는 전제에서는 임차권에 의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청을 못 하는데 등기가 되면 물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물청이 등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임차권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물청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점유권에 의해서는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이죠?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인 임대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네요. 그렇죠? 소유자도 뭐가 있어요? 소유자 임대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간접, 점유자니까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점유권에 의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은 무기가 두 개인 거야. 임차인은 하나만 있는 거지, 점유권만.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된다면 임차권에 의해서 물청하고 점유권에 의해서 물청 두 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등기가 안 되면 점유권만 안 되는 거고 임대인은 두 개 다 되는 거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럼 무엇만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점유권만 되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이 책상과 의자에? 없죠. 그렇죠? 소유권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내가 항상 쓰고 있는 볼펜을 옆에 짝꿍이 찌래보고 있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내 짝꿍이 내 볼펜을 훔쳐갔더라고. 살짝 책상 밑에 넣어놨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의해서 그 볼펜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의해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물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 답이 있네요. 보조자. 보요,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의 점유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그럼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물청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X.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2번에 이게 나오는 거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물청이 순선 의미의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리는 거야. 물어볼까, 나온 김에. 제법 지낸다고. 여러분들 저당권을 설정하잖아, 은행에서. 내 집에다가. 은행에서 내 집에 저당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당을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답 못해. 은행에서 대출받으니까 내 집에 저당 잡지. 그냥 심심하니까 내 집에 저당 잡으세요. 그래요. 돈 빌려 온 거죠? 저당 잡았지. 그 돈을 뭐라고 불러? 채권하지 말고 고급지게. 피, 다, 뭐? 뭐라 그래? 채권. 어떻게 겨까지 하나 건졌네. 피, 다, 뭐? 뭐라고요? 채권이야. 그럼 첨자액만 이렇게 나온다?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참고로 지지점만 걸려요. 안 걸려요. 꼬며불란 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걸린다고 했는데. 그럼 저당권은 걸려요, 안 걸려요? 다시. 다시 해야 되네.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지지점만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을 발생시킨 주체무자가 뭐예요? 주체무가 피담보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잡힌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주체무자. 저당권이 종된 걸리고. 그럼 이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야. 그럼 채권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되버리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그 멘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채권이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게. 그럼 자, 봐. 여기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소멸시효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걸 하나 애원하라, 이거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보면, 봐봐. 여기 해제라는 거 보여요? 나온 김에 재법 지낸다고 한 번 정리해 보자고. 지금쯤은 그 능력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이야기도 안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의리라는 사람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넘어왔네요. 집이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릴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제됐습니다. 해제가 됐네요. 해제는 왜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이유는요? 해제 원인이 뭐냐고. 채무불리행, 그럼 누가 채무를 불리행했어요? 의리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먼저 등기해서 가져간 다음에 이걸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등기는 넘어가 있는데 잔금을 안 칠한 거야. 그럼 갑이 기분 나쁘죠. 너 왜 잔금 안 줘? 최고 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해제하면 어떻게 돼? 등기는 지금 의뢰계에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 어떻게 돼? 소유권은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말이 뭐냐고. 당연 복귀가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지금 소유자가 누구야? 갑.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을. 그러면 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당연 복귀된 거죠? 그럼 얘 갑은 나중에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물청이야, 채청이야.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하죠? 그럼 물청이란 말이야.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거. 물청. 소유권에 의한 물청은 소멸시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제로 부동산 매도니 원상 복구, 당연 복구라는 거죠? 복귀가 된 거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청이 뭐죠? 매수인 앞으로 있는 매수인 앞에 등기를 뭐 해달라는 거야? 말소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 등기 말소, 매수인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는 물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빚댄 거죠, 지금. 3번에 가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잖아요. 유치권에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없는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물. 없다라고 하죠? 이 우물, 공동우물. 우자가 뭐예요? 우선변제권, 물자가. 물상대위, 물자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우물물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럼 여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그럼 유치권에 의한 반환, 유치권의 방해 제거, 유치권에 의한 방해 예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유치권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의 생명이 뭐예요? 점유예요. 받을 돈,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유치권도 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책상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점유권에 의해서는 되잖아요. 똑같이 유치권에 의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뭐는 된다는 거예요? 점유권에 의해서는 물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밑에 갑에 자동차를 수리하고 생긴 수리비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자, 물어볼까? 수리비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유치권도 같이 소멸한다. O, X. 왜 X예요? O라니까. 아까 내동 이야기하니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O, X. 일관성 있게 가야지. 소멸됐죠? 그럼 유치권도 어떻게 돼? 소멸된다고. 그럼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다고 인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요? 병이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자동차를 뭐요? 절취해서 훔쳐갔죠? 그럼 당연히 뭐요?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는 안 되지만 점유권에 의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을은 유치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럼 틀린 거죠? 뭐 때문에? 유치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는 된다는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문구 놓고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올라오시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거든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한가요? 안 하는가요? 오늘 아침에 학원 온다고 나오는데 국민은행 김대리가 우리 집에 옵니다. 왜 와요? 그랬더니 나 저당권자잖아요. 점유하려고 옵니다. 아침마다 김대리 보는가요? 안 보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가지게 되면 그게 점유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청을 인정하지만 물청 세 가지 중에서 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한다는 거. 물청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봐볼래요.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방해 제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루어 승역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 안 됩니다. 지역권하고 저당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는 거고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지문을 상당히 좋아하는 지문이니까 체크하는 옷이라고. 물청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거죠. 꼭 침해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위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하나, 손해배상과 함께 항상 행사가 돼야 된다. 그럼 틀리죠? 그럼 아까 바람에 의해서 빨래가 옆집에 넘어가면 그걸 돌려달라고 할 때에 손해배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바람은 고위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번,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방해자에게 고위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 나왔네, O, X. X지. 귀책사유가 있어야 물청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O로 돼 있죠. 뭘로 바꿔야 돼요? X로. 여러분들만 아세요?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프린트만 가져가서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 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분들이 프린트만 가져가서 자기 공부를 한단 말이야. 동영상도 안 보고. 이해 돼요?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맨날 틀린 것만 외우는 거야. O에 X예요, 이거? X. 귀책사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옆에다 뭐라고 써요? 바람이라고 하나 써놔라고. 바람, 이렇게. 그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알겠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외곽에 가든에 가서 파주나 이렇게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남녀가. 그렇죠? 음식값을 남자가 계산하면 바람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여자가 된다면 바람이 아니래요. 보통 부부관계는 여자가 보통 경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갑을 여는 게 여자랍니다. 낭설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옷을 사주는데 가끔은 뭔가 그 자리에 탭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누가 그랬잖아요. 산행을 할 때 산 입구에서 등산복을 가끔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우비 같은 걸. 그럼 사줬는데 탭을 안 떼고 그냥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다시 온대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경우도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알바생이 글더라고요. 알려주면서. 그래서 나보고 꼭 탭을 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웃긴데. 우린 유머코드가 안 맞나 봐. 자, 물건조 청구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청하고 손해배상이 함께 병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청만 행사할 수도 있고 물청과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맞는데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다 고쳤죠? 이제 나중에 이야기 안 해요. 질문 들어오면 큰일 나요.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와볼까요? 이 6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던 문제인데 원래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뭐예요? 건물을 올렸어요. 이게 무단으로. 보이신가요?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이 토지가. 갑 거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고급지게. 이것들을. 방해 제거 청구라 그래요. 제거해달라.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퇴근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누 거예요. 을 거기 때문에 퇴근은 안 되고 들고 나가라, 철거해라.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토지임을 알면서 내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이게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예요. 원인 없이. 또는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 이 친구가 이걸 팔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에게?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럼 현재 침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 이 사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병은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청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때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됐다는 거야? 임차인이다.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철거를 해야 돼?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죠? 퇴거 청구하는 거야.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달라, 철거할 거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갑 소유 토지에다가 누가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물권자가 누구예요? 갑. 침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갑은 을에게 태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는 된다. 철거 위에다가 인도라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인도도 되는 거예요? 걔가 개거든요. 철거 청구나 인도나 같은 말이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줄.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 했다고 그랬죠? 임대를 했어요. 그래도 침해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이죠. 그럼 철거를 누구한테? 을에게. 그런데 병에게는 누구? 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임차인이 안 나가면 임차인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 병이라는 임차인이 뭐라고 했냐면 소송이 걸린 게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췄다. 이 주임법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그래도 태그 청구가 되냐고 물어본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원래 불법 건축물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태그해야 돼, 안 해야 돼?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태그를 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병은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한 번 또 냈죠, 셈에. 그다음에 세 번째. 을은 병에게 미등기 뭐를 한 거예요? 매도를 했네. 그럼 지금 현재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을과 병 사이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야? 사실상 처분권자는 병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라는 거예요? 병에게 절글 청구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물어볼까? 여기 마지막. 안 써져 있긴 한데 잘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아.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이게 손해배상.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 맞아요. 이건요. 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이 침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철거는 누구에게? 현재 소유자 병. 현재 사실상 처분권자인 병에게 하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이제 갑소유 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를 대상으로 을을 대상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갑 소유 X 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을이 X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태거라는 거 보여요? 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철거는 되는데 태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은 을 거거든요. 그럼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태거라는 건 남의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갑 소유 토지에다가 사용 권한 없이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이 건물을 미등기,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했다라는 말 보이죠? 그럼 철거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정에게 현재 사실상 처분권자인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저 위에 거를 짐으로 만든 거죠,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7번에 우리가 아까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가 있잖아요. 방해 예방이 있는 거고 세 가지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반환 및, 예를 들면 반환 및 손배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또 하나가 쓰지 마세요. 방해 제거 및 손배청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반환이나 방해 제거는 치매가 된 거잖아요, 지금. 고의성을 가지고 보통 치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해 뭐라고 했어요? 예방이에요. 방해 예방은 치매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고 치매 가능성이니까 방해 예방을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뭔가 손해배상, 담보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미리 담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얘는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밑은 엔드 개념이죠. 과죠, 과. 함께, 함께. 얘는 또는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밑, 밑 또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 얘 안 나오고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밑 또는 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엔드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거, 이거. 또는 위에다가 밑자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면 또 뭐가 있나? 과.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건 틀린 거라고 이런 것들은요. 밑자나 과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방은 반드시 또는이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여기처럼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과 이런 거 나오죠? 과 그럼 돼, 안 돼요?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는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이걸 하나만 조심해 두려는 거고. 8번에 점유물 반환청구. 이 점유물이 포인트거든요. 이 8번은 원래 제일 뒤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 뒤편에 있는 건데 그냥 끄집어와서 같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문제만 풀어드릴 건데 점유물 반환청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이 흔쳐갔다는 걸 우리가 침탈이라고 하거든요. 침탈 그런다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자전거를 가질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뭣도 가지고 있었죠?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가 있는데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침탈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섬장에 들어갔더니 을이 갑에게 뭐해서 사기쳐가지고 자전거를 가져왔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청구가 안 돼요. 이때는 소유물 반환만 됩니다. 점유물 반환청구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침탈이어야 된다고. 절도, 강도. 그런데 사기나 횡령으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는 되더라도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년이라는 거예요. 즉 1년이 뭐냐면 침탈, 이 갑이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걸 출소기간이라 그러는데 우리 시험범에서 출소기간은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으로만 이걸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선이 특별승계는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훔쳐온 도독놈이 있죠. 도독놈이 다시 팔았어요. 병에게.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선이라는 거야. 그럼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소유권은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침탈, 사기, 횡령도 되고 1년, 10년, 50년 지나도 소유권에 대한 건 되고 선이 특별승계인, 악이 특별승계인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그 물건이 있든 간에 소유권에 의해서는 반환청구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점유권에 의해서는 점유물 반환청구만 이 세 가지 악우가 맞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라는 거야? 침탈. 두 번째는 뭐예요? 1년 내 출소기간. 그다음에 선이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정리해 보면 이걸 찾을 때 뭘로 찾아요? 점유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점유물. 자, 의리가 기망이라는 거 보인가요? 기망? 기망이 뭐예요? 사기. 그럼 사기에 의한 건 점유물 반환이 돼 안 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되죠? 없다 그래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점유물 반환은 침탈이어야 되지. 사기나 행령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리 침탈하여 선이 병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선이 병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점유권에 의해서 선이 3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죠? 점유권에 의해서 선이 특별 승계인. 그런데 선이 병이 양도하였고 다시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악이 정의라는 사람한테 양도가 된 거예요. 보여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일종의 엄폐물 법칙 같은 거거든요. 앞이라는 선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물려받은 사람이 악이자이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다만 이게 점유물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거라. 그럼 내 물건을 이 사람이 훔쳐갔죠? 그런데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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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거야. 열 사람이. 그 마지막 사람한테 내 자전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뭘로는요? 소유권은 되는 거야. 점유권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고. 점유권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점유권하고 소유권 전체가 정리가 된 겁니다. 좀 쉬었다 오면 여기 앞에 문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이제.